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캐스트에서 첨삭하고 답안 작성 훈련하고는 조금 다르다. 물론 공동된 부분이 있지만 그거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줬어. 그래서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답안 작성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야. 자가 채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선생님이 일부러 좀 쉬운 문제를 선택한 것도 있어. 좀 서로 간에 언급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풀이 자체를 이렇게 한다는 건 언급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이 캐스트가 강의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쉬운 문제를 선택한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요약만 좀 적어놨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면 문제 시험 볼 때 문제 요약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 아니야.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는 안 길어. 물론 이제 일부 제시문이 긴 학교가 있어. 제시문이 긴 학교 중에 하나가 아주대가 좀 길고 서강대가 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일부 학교도 제시문이 길 때가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제시문이 길 수는 있지만요. 물론 없는 학교도 있어 제시문이. 대표적으로 제시문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도 거의 제시문이 없다시피 가끔 제시문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짧아.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 제시문이 길 수는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안 길어. 그래서 문제는 요약하려고 하지마. 이건 선생님이 적어놓으려고 요약한 거야. 어쨌든 칠판 길이의 한계가 있는데 문제 그대로 옮기면 너무 양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요약하는 습관은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자꾸 여러 번 읽고 해야 돼. 자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은요. 답안 작성을 전제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모든 문제를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야. 왜요? 왜냐면 답안 작성을 하면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려. 어쨌든 논술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논술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질도 중요해. 질. 보통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양도 중요해. 양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 경험양을 올리는 거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고요. 답안 작성도 마찬가지야. 답안 작성도요. 답안 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그 답안 작성 훈련을 훈련을 많이 하면 좋지.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답안 작성 실력은 늘겠지. 늘겠지만 그 느는 것도 초반에는 많이 늘어.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답안 작성 실력이 이렇게 기울기 실력 향상의 기울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모든 공부가 다 그렇잖아. 그렇지? 그런데 단점이 있어. 시간 소모가 은근히 많이 걸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평소에는요. 답안 작성 훈련보다는 문제 풀이 훈련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고. 지금 무슨 얘기야? 답안 작성을 제외하고 훈련하는 거지. 대신에 문제 풀이 위주로 훈련하면 어떻게 될까? 뭐 깊이 있게 하든 양을 늘려가든 어쨌든 간에 경험하는 문제의 양이 많아진다고 같은 시간에 그렇지만 답안 작성 자체의 능력은 많이 안 늘어.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거야. 그러면 결과도 어떻게 하느냐? 조화롭게. 얘도 마찬가지로 조화롭게. 보통 쌤은 이렇게 얘기해. 이게 나온 김에야. 나온 김에 보통 질은 질을 챙기는 거는 쌤이 강의하는 문제. 볼 때 우리 질을 좀 챙기자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쌤 같은 경우에 쌤 교재 본 사람은 알겠지만 참고 문항이나 이런 거 넣어준다고. 그 다음에 꼭 참고 문항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강의 없는 문제 가지고 다른 대학교 목표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 문제를 더 다양하게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것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도 조화롭게. 그 다음에 얘들도 마찬가지야. 얘들도 균형 있게. 쌤이 왜 용어가 다른가요? 큰 의미가 없어. 그냥 쓴 거야.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해라. 이 얘기야. 그런데 쌤이 왜 답안 작성 훈련을 병행하면 병행을 얘기하는 거야? 병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이. 이건 이제 실질적인 훈련하고 관련되는 거다. 자기가 어느 대학의 문제를 푼다라고 전제를 하자고. 그러면은 그 학교가 시험 시간이 있어. 그러면 우리 이 문제가 물론 남학생은 저는 이대 안 볼 거야. 하지 말고 샘플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이대 한 번 예를 들어보자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 시험을 봐. 학교마다 이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짧은 학교는 80분인 학교도 있어. 고려대 80분이고 가천대 의회도 80분이야. 그 다음에 90분인 학교도 있어. 대표적으로 연세대하고 한양대가 90분이야. 100분인 학교가 꽤 많아. 그 다음에 120분인 학교도 있어. 대표적으로 경희대랑 중앙대였나? 걔들은 120분이야. 어쨌든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입대도 120분이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문항이라고 쓰면 대문항을 얘기해. 그러면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는 대문항이 세문항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세문항이면 33분씩 시간을 쓰나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어. 어느 학교는요 배점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대는 써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대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대문항에만 써 있어. 소문항에는 안 써 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 뭐라고 써 있니? 30점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점이 써 있는 학교는요. 이 배점을 기준으로 자기가 아 이거 30분 안에 문제를 풀고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풀다 보면 그러진 않아. 넘을 수도 있고요. 좀 빠르게 될 수도 있어. 빠르게 되면 좋은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배점을 기준으로 따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문항별로 배점이 나와 있는 학교가 있어. 대표적으로 연세대가 그래. 연세대는 소문항별로 5점 요새는 3점짜리 잘 안 나오지만 3점짜리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가 좀 어려울 때는 12점 15점 이런 것도 써 있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런 학교는 소문항별로도 우리가 그런 시간 하고 관련해서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배점이 대문항 위주로 써 있고 소문항 위주로는 아예 안 써 있는 학교도 있어. 이하이대가 그런 학교고요. 한양대도 마찬가지야.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대문항 두 개를 내거든. 그래서 50점이야. 그러니까 보통 45분 안팎 45분 안팎 이래야 돼. 그 다음에 배점이 안 써 있는 학교도 있어. 배점이 안 써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점이 안 써 있지만 정해진 학교도 있어. 그건 본인이 모르면 본인이 공부할 때 신경 안 쓴 거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강대 서강대는 시험장 가면 배점이 안 써 있어. 근데 대문항 두 개가 나와. 아 50 50인가 아니야 아니야. 대문항 1이 40이고 대문항 2가 60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비리해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 교훈은 홍대도 안 써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홍대는 대문항 3개를 내는데 20 20 20 20이야. 60점 만점이야. 그 다음에 보통 대문항은 대부분 써 있다. 근데 이제 간혹 안 쓰여 있는 학교가 있을 때는 그냥 등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문항 3개인데 100분이다. 그럼 33 33 33 33 하지만 하지만 그게 완전히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뭐 우리 수능 볼 때는 3점짜리면 시간이 다 똑같이 걸리나? 그렇지 않잖아. 논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배점을 기준으로 시간 안배를 하는데 시간 안배를 해야 돼. 가끔 문제가 계산량이 많거나 같은 배점이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30점짜리인데 자기는 50분 동안도 못 풀었어. 그러면 그걸 50분 동안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학교마다 물론 공통적인 이런 시간 안배에 대한 룰도 있고요. 학교마다 그 룰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그건 또 너무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시간 안배를 하면서 염두리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두 개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 만약에 내가 나는 아직은 답안 작성 훈련도 해야 돼. 라고 하면 모든 문제를 답안 작성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답안 작성 훈련하는 문제의 비중을 높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나는 답안 작성을 좀 많이 훈련해야 될 것 같아. 아직 논술 초반이야.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야 이렇다면 나는 대문항 세 개마다 한 개 정도는 할 거야. 그게 정답인가요?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친구는 나는 답안 작성 정말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대문항 두 개마다 한 번은 답안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나중에 답안 작성 능력이 많이 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면 문제 풀이 위주로 가는 거야. 그 친구들은 그래서 답안 작성은 간혹 잊을만 하면 가끔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문항 다섯 개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균형 있게 준비한다는 얘기가 이 균형의 꼭 1대1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본인 실력에 맞춰서 답안 작성 훈련을 많이 좀 하고 싶다면 비중을 올리는 거지 모든 문제를 답안 작성하면 소위 어떤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 진도도 중요한 거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논술 초반에 가끔 극초반은 아직은 내가 잘 모르니까 강의 위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 답안 작성 훈련보다는. 그것도 나쁘진 않아. 정답은 없는 거야. 정답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논술 훈련 초반에 잡는 게 유리하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위주로 할 것이냐 답안 작성 훈련을 빈도를 얼마큼 할 것이냐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대신 초반에는 이 비중이 조금 높은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답안 작성 훈련이 늘면 이 비중을 계속 줄여서 줄여서 그렇지. 이제 양적인 면에 똑같은 5시간 공부했는데 누구는 대문항 5개밖에 못 봤는데 누구는 대문항 7개를 봤어.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경험의 양도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답안 작성 훈련을 하든 아니면 답안 작성을 제외하고 하든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 뭐냐면요. 본인의 본인의 답안 작성 능력 말고 소요 시간을 알아야 돼.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이걸 선생님이 여기서 너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 왜?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강의가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강의가 답안 작성 특강이잖아. 그렇지? 거기서 그거 한 10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엑기스 위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기본을 이걸로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아. 여기를요. 13cm를 잡습니다. 왜요? 가장 많은 학교에서 답안 작성을 할 때 답안지 폼이 A3 용지로 A3가 뭔지 모르면 검색해라. A3 용지로 보통 2단으로 돼 있다고. 그때 그 하나의 폭이 약 13cm야. 정확하게 13cm인가요? 그렇지는 않아. 근데 대략 13cm야. 그래서 이렇게 작성했을 때 작성했을 때 내가 10줄 정도 쓰는데 10줄 정도 쓰는데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아야 돼.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달라. 그럼 쌤 기준으로 얘기할게. 쌤 기준으로. 쌤 기준은요. 나는 이거 10줄 작성할 때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작성하다 보면 막 중간에 수식도 쓰고 문장이 빨리 끝나서 마침 편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이럴 때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가 섞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시간이 달라. 그래서 쌤은요. 가득 채웠을 때 나는 5분 걸려. 근데 가득 안 채우면 가득 안 채우고 수식 일부 들어가고 뭐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미니멈 4분 걸리더라고. 그러면 나는 10줄 채우는데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거야. 그리고요. 나중이야. 이건 천천히 늘려가야 돼. 처음부터 사람이 완벽하게 연습할 수는 없다. 그 염두에 두고 대신 쌤이 얘기하는 건 길게 봤을 때 결국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맞다. 답안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게 뭐냐.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나면 대략적으로 풀이를 해보잖아. 풀이는 서술하고 달라. 답안 서술하고 달라. 풀이를 해보면 아 요게 10줄에서 15줄 한 그 사이 나오겠다. 이게 보여. 그러면 내가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보인다고. 보인다고. 이건 스윙꺼 기준이야. 본인 다 달라. 이거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스윙꺼를 가지고 참고하지 마시고요. 본인도 해봐야 돼. 집안에 자가 다 있잖아. 자로 이렇게 13cm 만들어서 쭉 해가지고 해보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통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통 3분의 1 정도는 프리 위즈가 되는 거고요. 3분의 1은 답안 작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오해 소리가 있나? 오케이. 프리 위즈는 3분의 2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은 3분의 1 물론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는 없어. 왜 그럴까? 사람마다 답안 작성할 때 그 타이밍이 달라. 어떤 친구는요. 대문항을 다 풀고 답안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는 전반적인 분석은 미리 하되 대문항 위주로 분석해야 돼. 하되 답안 작성은 소문항별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프리의 틀이 잡히면 바로 답안을 쓰면서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어. 단 전제는 프리의 틀이 잡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 이거 앞부분은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게 딱 선을 그을 수 없는 경우가 중간에 존재해. 오케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답안 작성이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아놔야 돼. 즉 내가 100분짜리 시험을 보면 30분 길면 길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자기가 글자가 느리면 또는 좀 빠른 친구들 그런데 가독성에는 문제 없어야 돼. 빠른 친구들은 조금 더 적게 걸릴 수도 있고 같은 문제에 대한 답안이지만 또 분량이 사람마다 달라져.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틀은 좀 잡아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것도 얘기 좀 할게. 답안 작성 훈련을 하든 문제 풀이 위주 훈련을 하든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하나여도 궁금해 하더라고. 그럼 나온 김에 얘기할게. 어차피 답안 작성이 결과적으로 실전 훈련 연습이 포함된 거니까. 자 봐봐. 본인이 시간 안배를 했단 말이야. 안배를 미리 해놔. 미리 해놔. 물론 시간 안배를 했다고 그 시간을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자꾸 실전 시험을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35분 안에 답안 작성까지 하려고 했어. 그럼 이때 본인이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나 이번에는 답안 작성 할 거야. 작성할 거야. 이렇게 훈련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번에는 답안 작성 제외할 거야. 제외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러면 답안 작성 할 거야 하면 이 시간 35분을 풀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답안 작성 제외할 거야 하면 일률적으로 한 3분의 1 깎아내버리라고. 물론 선생님 그게 똑같은 배점의 문제지만 답안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평균적으로 빼야지. 그치. 그래서 본인의 답안 작성 능력을 알면 알면 어? 나는 예를 들어서 한양대 준비하는데 한양대 답안 작성 연습을 좀 해보니까 줄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나는 90분 중에 뭐 27분을 쓰더라고. 그거 평균적으로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 3분의 1 빼면 어떻게 되나 한 23분? 그치. 22에서 한 23분 정도. 그치. 그 정도만 본인이 쓰는 거지. 대신 이때 이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끝내고 채점하나요? 아니지. 분명히 논술은요. 만점 받아야 합격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학교마다 난이도 때문에 좀 차이는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합격자 평균은 70점대야. 오해만 안 돼. 이런 학교가 많다라는 얘기지 모든 학교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작년 입결을 물론 입결을 발표 안 하는 학교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작년 입결을 봐야 돼. 아 이 학교는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는 거구나. 그거를 합격자 평균으로 삼으라는 얘기야. 물론 아직은 자기가 후련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점수 안 나와도 돼.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기준으로 물론 난이도가 매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학과마다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70점대가 합격선이 될 때가 많아. 그러면 내가 한 60점 나왔다. 그건 뭐야?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야. 대신 더 늘려야 되는 거지. 그걸 염두에 두고 늘어난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지켜서 딱 했어. 즉, 시간을 지켜서 시간 최대한 엄수해서 아 나 여기까지 풀었네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다 못 풀었을 거야. 그럼 다 못 풀었다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훈련을 벌릴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 가지? 그래서 아 내가 어디까지 푸는 이 시간을 지켜서 푸니까 어디까지 푸는구나 까지는 일단 선을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바로 답보지 말고 그치? 시간 부족으로 부족으로 못 푼 문제 문제를요. 이제 더 풀어봐야지.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못 지켰다고 이 문제를 풀면서 얻게 되는 그거까지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무한정 1시간 추가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대신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시간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이는 말고 적당히 10에서 많으면 한 15분 정도 더 추가해서 본인이 대신 염두에는 둬야지. 아 내가 못 풀었으니까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문제풀이를 서둘러야 되겠구나. 실력을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지. 그치?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 과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더 풀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시간이고 대신 이제 체크는 해놔야지.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그리고 나서 답안지 학교 예시 답안이나 또는 채점 기준표나 문제에 따라서는 가끔 선생님 강의가 있잖아. 또 나는 선생님 강의가 있잖아. 강의를 참고해서 그치? 참고해서 이제 자가 채점 한번 해보는 거지. 자가 채점 하면 자가 채점이 중요한 건 아니야. 궁금한 거지. 대신 자가 채점은 구분해 여기까지 했으면 몇 점인데 내가 시간 좀 더 풀어서 하니까 더 몇 점이 나와서 이걸 좀 더 빨리 서둘러야겠구나. 이런 식의 뭔가 보완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약점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를 하시고 이 약점 체크는 논술과 관련된 어떤 풀이법이라든지 논술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 답안 작성하고 관련된 부분이 추가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이론 뭐 유형 풀리법 에다가 답안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치 답안 작성도 포함하는 거야. 답안 작성에도 약점이 있잖아. 내가 이 부분은 표현을 잘 못했네. 또는 이 부분은 학교 채점기준표 보니까 중요한 건데 나는 빼먹었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완을 약점 체크하면서 당연히 뭘 해야 돼? 체크만 하면 안 되지. 보완해야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기가 보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늘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거야. 대신 너무 진도의 양이 느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을 탄력 있게 좀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답안 작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해 가지? 대신 봐봐. 금방 얘기했잖아. 35분하고 22, 23분이면 얘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할 때 5문제밖에 못 보던 게 그치 8문제 10문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답안 작성은 초반에 잡으면 나중에는 답안 작성을 정말 가끔만 해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들으면서 또는 온라인에서 메가스터디 모의 논술 같은 거 활용하면서 한다면 그때 위주로만 답안 작성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생겨. 내가 답안 작성을 제외하고 막 훈련하다 보니까 아 이 문제는 답안 작성이 용의치 않은데 그런데 그것도 답안 작성 능력이 늘어야 보인다. 그래서 가끔 간혹 소문항 위주로 소문항 위주로 이거 답안 작성이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특히 도형 문제가 그래. 학생들 도형 문제 서술 약하거든. 그럼 그럴 때는 그 소문항 위주로 그 소문항 위주로 답안 작성을 작성을 예시 답안 학교 예시 답안 참고하면서 참고하면서 그치 보완해야지. 그리고 답안 작성이 처음에 어려운 친구들은요. 뭐 괜히 그 막 먼 데서 찾으려고 하지마. 학교의 예시 답안을 자꾸 흉내냐고. 모방하면서 해도 돼. 모방하면서 할 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훈련 틀은 잡은 것 같지. 그치? 그렇다면 답안 작성을 할 때 그 단계를 보여줄게. 답안 작성 훈련도의 단계를 보여줄게. 물론 이 단계는 꼭 이 순서라는 보장은 없어.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런 식의 즉 답안 작성 훈련을 할 때도 각 단계마다 신경 써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거야. 자 뭐냐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서술 서술 위주 연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더라고. 첫 시험을 보더라도 어떤 친구는 학교 서술형 할 때 좀 이렇게 쓰는 거 연습을 좀 했나 봐. 그래서 나름 논술 다반처럼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와 정말 수식만 써. 소문한 기준으로 봤을 때 와 한글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서술 위주라는 얘기는 자기가 가끔 보면 이제 수식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제 수식만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서술로 다반을 쓰려고 하는 단계 이 때 가장 많이 학교 다반 모방을 해야 돼. 모방 흉내 이게 모방하고 흉내 내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이게 잘 안 되면 자꾸 보라고 눈으로만 보지 마. 손으로 쓰면서 한번 보라고 대신 이제 이때 보통 초반에 잘 안 될 경우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논술 아예 다반작성 특강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맨 첫 줄과 맨 마지막 줄은 일단 무조건 서술로 쓰려고 노력한다. 중간은 천천히 늘더라도 맨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은 어쨌든 자꾸 서술로 문장으로 쓰려고 한다. 뭐 이런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근데 이 서술 위주는 잘 생각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다반작성 할 때의 딜레마가 뭐냐면 풀이를 못하면 다반작성 훈련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이래서 실전처럼 훈련한다고 쳐봐. 그래서 막 풀려고 했더니 어 못풀겠는데? 못풀는데 다반작성 훈련을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풀이를 못했다면 예시납안 예시납안이나 학교 예시납안 또는 가끔은 학교가 해설처럼 발표하는 학교도 있어. 어 또는 강의 참고해서 참고해서 공부 후에 공부 후에 다반작성만 별개로 해보는 거야. 그래서 특히 초반에는 풀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풀이 능력이 능때까지 다반작성 능력을 내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냥 뭐야? 다 공부하고 나서 한번 내가 이거 다반작성 한번 해볼래? 다반작성 그 시간 적당히 놓고 이제 연습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서술 위주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늘면 이제 실력이 늘면요. 이제 풀이와 병행을 하는 단계가 생기는 거야. 풀이와 병행을 하는 단계가 생기는 거야. 이때 이제 실전훈련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정해야 돼.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 대문항 전체를 풀고 나서 내가 답안작성 하는 게 편한지 시도해 봐야지. 아니면 소문항별로 답안작성 하는 게 편한지 그것도 따져봐야 돼. 사람마다 달라. 시험장 가서 그거 고민을 하면 안 돼. 미리 연습 때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풀이와 자연스럽게 답안작성 하는 거를 병행하는 걸 자꾸 연습해야 돼.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답안작성에 이제 첫 걸음은 어느 정도 뗀 거야. 이게 되면. 아직은 뭐 능숙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오케이. 이게 마치 우리가 어린 친구들 어렸을 때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막 아장아장 걷잖아. 이게 걷게 된 거야. 논술의 입장에서 답안작성을 하게 된 거야. 걷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적당히 뛰어야 되거든. 걷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 하냐면요. 이제 논리적 포장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선생님이 저거 이제 문제 풀면서 답안작성할 때 이 논리적 포장 왜냐면 풀이랑 논리적 포장 답안작성은 조금 달라. 조금 달라. 물론 이제 이게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야. 사실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야.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단계가 나눠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답안작성은요. 논리적 포장을 하는 거야. 이 논리적 포장 능력을 늘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출제 의도 파악도 잘해야 되고요. 가볍 다만 작성 여기서 다만작성은 스스로 하는 다만작성 포함 학교 예시 다반을 많이 본 경험도 중요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험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반지는 논리적 포장을 남은 거야. 마치 예를 들어서 하나 팁을 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2차 어떤 함수랑 직선 사이의 넓이를 구한 거야 그럼 우리 이거 뭘로 구해? 가장 빠른 공식이 있잖아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이런 거 이런 거 이용해서 빨리 구하잖아 그런데야 이거 교과가 좋은 공식인가? 이거 애매하지? 애매하지? 그치? 그럼 난 답안지에 이 공식 쓴 것처럼 쓰지 않아 풀 땐 이걸로 풀어놔도 답안지는 어떻게 써요? 답안지는 이렇게 쓰지 내가 직선이 더 알파 베타 쓰고 그 다음에 직선의 식 써 그 다음에 빼기 2차 함수 써 그 다음에 DX 써 그 다음에 바로 결과 쓰면 되잖아 이게 논리적 포장이야 그럼 선생님이 바로 이 정도 답 써도 되나요? 이거 뭐야? 2차식이잖아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학교가 어차피 2차 함수에 정적분 계산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고 싶어 할까? 자세히 써도 안 봐 나중에 본인이 답안 작성 능력이 늘면 알겠지만요 단순 계산은 답안지 안 적습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을 적지 말라는 거를 수식을 쓰지 말라는 걸 오해하면 안 돼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써도 뭐라고 안 해 어 얘 계산 그냥 생략했네 계산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생략한 걸로 알지 이런 게 논리적 포장이야 예를 든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이제 넣는 게 뭐냐면 압축 왜냐면 답안 작성이 늘면 답안 작성 능력이 늘면 점점 답안지가 길어져 길어져 근데 답안지는 길다고 좋은 게 아니야 물론 초반에는 스음도 초중반에는 그래 일단 써라 막 쓰라고 해 그러면 점점 늘어라 답안 작성 능력이 늘고 프린 능력도 느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누구는 10줄이고 누구는 7줄이야 그럼 점수 차는 없어 내가 얘기했다 똑같은 필요에서는 다 담겼어 그런데 누구는 10줄이고 누구는 7줄이야 그럼 7줄이 유리하지 왜요 왜긴 답안지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풀이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 대신 이 압축이라는 걸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압축하기 위해서 요약식으로 적어야지 요약도 좋아 나쁜 건 아닌데 그 요약을 서술도 요약하면 안 돼 서술이라는 것 자체는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약하기 위해서 뭐뭐임 이런 식으로 필기하듯이 서술부로 끝내지 않고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접선 접선과 만날 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문장 끝난 애들이 있어 그건 안 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서술은 유지하되 그 다음 필요어선 다 포함돼 있되 그러면서도 양을 압축해야 돼 결과적으로는 물론 본인이 훈련하는 거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지는 그건 본인 노력 여하야 근데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압축돼서 대신 오해하면 안 돼 필요요소 문제에 필요한 요소는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즉 답안지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다 담겨있되 그러면서 압축하는 거지 근데 이때 계산 양도 차이가 나는 거야 어떤 애는 계산을 막 다 써 와 다 써도 안 봐 근데 다 생략할까요? 그것도 안 되지 예를 들어서야 치환적분하고요 부분적분은 그 단계를 보여주는 게 좋아 근데 그 이후에 단순계산은 뭐하러 저거 저것도 안 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친구도 읽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함수와 이 함수가 하나 있고 이 함수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둘을 연립해서 그 정도 가는 거야 그럼 우린 뭐라고 쓰는데 함수와 함수 뭐뭐를 연립하면 그럼 x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는 1 또는 x는 2이다 이렇게 쓰면 될 거 가지고 그 계산 과정 단순한 연립방정식 계산 과정을 다 보여줘 낭비지 그게 낭비야 이제 그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야 물론 이 압축은 서술에도 들어가고 이제 계산 어떤 분량 같은 데도 들어가는 겁니다 계산 양을 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물론 계산 양도 줄여야 돼 왜? 같은 계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이 많고 어떤 사람이 양이 적으면 그것이 실제 풀 때는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답안 뒤에는 필요한 것만 쓰는 거야 필요한 것만 어쨌든 왜? 생각하면 이거 연립하는 과정을 안 보여줘도 되나요? 뭐로 보여줘 단순계산인데 어차피 중간 다 보면 어? 일하고 이 앱은 잘 풀었나 보다 하는 거지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마치 시행착오한 것까지 다 적어서 내는 게 아니야 시험은 답안지는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서 분석 다 했다는 전제하에서 계산도 다 했다는 전제하에서 저 이런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이런 중간 결과 나오고 그거 이용해서 이런 흐름으로 계속 나가서 이런 최종 결과 나왔어요를 보여주는 게 답안이야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캐스트가 너무 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또 그렇다고 이것만 설명할 수 없지 그래서 문제 일부는 오늘 캐스트에서 보고요 나머지 문제는 또 바로 이어서 또 캐스트로 선생님이 해줄게 자 일단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합시다 그럼 우리 이제 1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자 자 문제를 보면 y는 mx 플러스 b하고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차함수니까 알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이차함수인데 원래 절대값 없다고 치면은 여기 0과 2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차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절대값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하고 2에서 대신 이거는 실제로는 y축이야 그치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2를 옮기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물론 물론 이 정도는 선생님 바로 얘기해도 상관없죠 그치 바로 얘기도 상관없어 왜냐면 교과 과정이잖아 우리 절대값 자체도 교과 과정이고요 대신 이제 그 필요할 때 중요한 부분은 조금 자세히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요게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대칭이잖아 이것도 교과정이야 그러니까 필요하면 자기가 대칭축 이런 거 이용해도 돼 오케이 그래서 여전히 x equal 1에 대해서는 대칭인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그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돼 학교가 그 예시 답안을 보면 그림이 좀 적은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를 그들이 흉내낼 필요는 없어 필요하면요 그림 그래프 그리십시오 왜냐면 학교 답안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학교 답안보다 학생 답안에 그림이나 그래프나 표 마찬가지야 이런 게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 특히 그래프하고 그림은 왜 그러냐면 학교는 보통 답안지를 어쨌든 워드화 된 걸로 발표하잖아 이게 워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들은 답안에 그림을 잘 안 그리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작성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나 그림이 학생 답안에 평균적으로 더 많다 학교 답안보다는 학교 예시 답안보다는 그건 염두에 둬 그래서 대신 지금 선생님은 풀이만 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선생님이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풀이랑 답안이랑 어떻게 다른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M이 1일 때 B를 모두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M이 1이니까 뭐야? Y는 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즉 절편만 변하고요 절편만 변하고 얘네들은 뭐야? 기울기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는 거야 물론 선생님이 더 그리진 않을게 여기서도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면 안 만나는 거지 0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쭉 올라오면서 내가 판단을 해 보면 어떻게 돼? 여기 여기서는 1개가 만나는 거야 여긴 0이고 선생님 근데 여기요 그렇지 이게 중요해 왜냐하면 내 그림을 본인 스스로의 그림을 100% 믿으면 안 되지 왜? 우린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럼 얘를 어서 얘를 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얘를 어서 알고 봤더니 얘가 곡선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기울기에 따라서는 이 점에서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기서 접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어 이렇게 느낌 와? 접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이 점에서 이렇게 이 점을 딱 짚고 지나가는 게 먼저인 건지 이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봐봐 이 중요도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결국 문제가 결정하는 거야 출제 의도가 봐봐 이렇게 지나면 내가 이 점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그치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게 관심사야? 아니지 세 점이지 그렇다면 이 구분은 구분을 할 줄은 알아야 돼 개인적으로 이 구분이 덜 중요한 거지 덜 중요한 거야 왜? 어차피 혹시 이게 이게 아니라 접하는 게 먼저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두 점이잖아 이쪽을 안 만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네도 구분은 중요하지는 않다 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면 표시하는 게 맞는 거야 대신 표시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혹 혹이야 혹 표현한다면 답안지에 표현한다면 그치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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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주저리주저리 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뭐야?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런데 그런데 어허 이제 보이지 보이지 어 여기가 딱 세 점이 될 때가 생기는 거야 근데 얘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치? 네 점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여긴 두 점이었잖아 이 중간에 뭐가 생기는 거야? 그치? 세 점이 생기는 거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케이 그런데 답안지에 가끔 보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 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가끔 보면 그림을 그렸다고 모든 걸 다 생략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건 좋은 답안은 아니야 근데 그게 좋은 답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답안에서 답안에서 얼만큼 자세히 써요? 자세히 써요?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건 경험이야 경험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경험이고요 그리고요 이 경험에다가 이 경험이 더 디테일해 가면 이제 학교 이제 목표대학이지 학교별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 거야 왜 학교별로 나누어질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학교별로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문항별로 나누어지는 것도 있다 응 왜냐하면 봐봐 소문항 기준이야 소문항 기준으로 소문항 기준으로 보시면요 소문항이 단순해 문제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더 자세히 쓸 수 있는 거야 더 자세히 난이도가 낮으면 난이도가 낮으면 더 자세히 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소문항 기준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높거나 절차가 많거나 근데 절차가 많은 게 즉 단계가 많거나 근데 절차나 단계가 많은 게 사실 난이도를 올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또는 복잡도가 높거나 이러면 같은 내용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문제 난이도로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도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이 학교는 보니까 그래서 학교 예지 답안을 자꾸 봐야 되는 거야 목표대학의 예지 답안을 몰아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분석할 때 한 학교로 1년치 2년치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몇 세트씩 봐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보는 거라고 아 이 학교는 보통 여기까지 표현해 주길 바라네 이런 감이 잡힌다고 근데 어쨌든 그것도 경험이야 학교 별일 수도 있고 난이도 별일 수도 있어 같은 학교 문제라도 왜 어차피 채점은 무조건 소문항 별이야 채점은 무조건 소문항 별입니다 근데 소문항이 쉽다고 해서 한 줄 쓰고 끝낼 거야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그래도 채점이 되도록 두세 줄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너무 복잡해 그럼 내가 복잡하다고 그거를 쉬운 문제 쓰듯이 써버리면 막 30줄 이러면 와 30줄이면 망한 거 아니야 시험 물론 소문항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요 그리고요 학교에 따라서는요 다반 공간에 제약이 많은 학교도 있어 제약이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두 학교가 특히 심해 어느 학교요? 중앙대 중앙대 심하구요 어 그래서 중앙대 다반용지 구경하고 싶어요 다반작성 특강이 있어 있어 선생님이 첨부해 놨어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중앙대만큼은 아니지만 다반작성 공간이 적어 문항 수 대비 문항 복잡도 대비 그럼 이런 학교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무조건 짧게 써야지 서술로 하되 짧게 써야지 오히려 길게 쓰면 어 성균관대는 또 문제가 나이도가 많이 높아 복잡도가 높아 시험 범위만 좁은 거야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요 성균관대에서 발표 성균관대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학교가 다반 플러스 해설이야 그러니까 이런 특징 알아 놔야 돼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학교가 정말 다반지에 써야 되는 양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해줬어 예시 답안에 왜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못 알아 듣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희도 자세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은 보여주는 대상이 봐봐 학교는 보여주는 대상이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야 알아듣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반지를 보여주는 대상은 수학자야 채점자 수학 교수님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진검다리로 잘 찝어내면 진검다리로 잘 찝어내면 채점자는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알아먹는다고 전문가인데 그치 그래서 학교 예시 답안을 아무리 축소복사해도 학교 답안지에 못 넣어 넘쳐 넘쳐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답안지를 보고 오해하면 안 돼 아 이렇게 길어도 되는 거구나 나중에 시험장 가면 깜짝 놀래 답안 공간이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다반에 얼만큼 자세히 써요는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어 공통적인 것도 있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디테일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증가 감소에 대해서 뭔가 논해야 돼 그래프 개형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어떤 학교는 증감표를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서설로 해도 뭐라고 안하는 학교가 있어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답안지 보고가 아는 거야 답안지에 와 이 학교는 그래프 그릴 때마다 증감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그 학교 시험 보러 가잖아 난 증감표 그립니다 왜요? 아 증감표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선생님 근데 증감표 대신 서설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엑스의 범위가 뭐와 뭐 사일 때 F 프라임이 양수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인정되는 학교도 꽤 많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답안에서 얼만큼 자세히 해요는 경험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경험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어느 정도는 경험이다 물론 그러면 내가 나는 이 정도 초반에 나는 이 정도 쓰면 될 거 같았는데 내 느낌하고 학교의 그 경험하고 맞아 아 그럼 땡큐지 근데 그게 많이 엇갈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우린 시험 보는 약자란 말이야 학교에 맞춰 줘야지 자 그럼 우리 다 푼 거 같지? 다 푼 거 같지? 그치? 다 푼 거야 1번은 오늘은 1번만 할 거야 이렇게 해줄 테니까 2, 3번 해보고 그리고 캐스트가 너무 길어지면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1번까지 하고 2, 3번 더 해보고 2, 3번도 선생님하고 디테일하게 한번 맞춰보자고 대신 오해하면 안 돼 이게 풀이야 풀이니까 굳이 말로 쓸 필요 없어 이건 설명 아니라고 말로 쓴 것 뿐이라고 오케이 그럼 답안지는 어떻게 하나요? 답안지는 예를 들어서 봐봐 답안지는 다음과 같다 해서 그림 딱 두 개 그리는 건 어때? 어떤 식으로 어차피 원하는 건 뭐야? 세 개잖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렸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 이렇게 물론 이제 조심해야 돼 왜? 우리 색깔 펜은 못 쓰잖아 그러니까 필기랑 또 구분해야 돼 하지만 지금은 눈에 띄라고 그려줄게 그래서 이렇게 됐지? 됐지? 어 기울기 1자리야 그 다음에 어 그럼 이건 뭘까? 이렇게 아 이건 아니지 세 개라고 했지? 아 그럼 여기 지낼 때 미안 미쳤나 봐 다 그리려고 했네 어 그래서 세 개 지낼 때니까 음 이렇게 해서 X추, Y추 놓고요 세 개 지낼 때니까 일단 이거 요점 지낼 때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B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야 맞지? 절편이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접할 때 해서 구해봤더니 B가 지금 계산 생량 할게 4분의 1일 때야 그래서 이거를 1번 해서 이것만 딱 써 와 그럼 교수님이 좋아할까? 이게 논술 답안이야? 그치? 이건 너무 한 거지 그렇잖아 이건 너무 한 거야 너무 너무 심한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는 맞았다고 한단 말이야 시험 잘 봤대 음 아니야 그림을 그렸어도 얘들아 그림을 그렸어도 서술을 생략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그림하고 서술은 서로 경쟁 상대는 아니야 선생님 그림을 그릴까요? 아니면 그림에 닿은 데는 서술을 할까요? 오해하면 안 돼 그림을 그려도요 서술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서술이 더 중요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잖아 나라면 그림도 그리고 서술도 할 거야 나라면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답만 달랑 쓴 거 같잖아 우리가 시행착오까지 한 거를 논할 필요는 없어 그렇잖아 물론 시행착오를 논해야 될 때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풀어야 되는데 또는 0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A가 양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조건을 만족하는 A가 없고 A가 0일 때는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조건을 만족하는 A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서 풀어야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답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모든 케이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티를 내줘야 돼 그렇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답이 되는 케이스만 논해도 될 거 같긴 해 하지만 그러기에는 1번이 너무 짧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세밀하면 이렇게 할 거 같아 이렇게 할 거 같아 자 어쨌든 기울기가 기울기가 1인 그렇지? 이 직선은 결국 뭐야 내가 위아래로 옮긴 거잖아 위아래로 옮긴 거잖아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렇다면 뭐 얘네들을 교과용어로 얘기한다면 평행이동이야 물론 내가 평행이동이 말이 안 떠올라서 직선을 옮겨가면서 하면 평행이동하고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인정해 줄 거야 하지만 교과 과정에서 배운 용어는 쓰는 게 좋아 그건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각각의 비에 따른 나라면 다 이렇게 할 거 같아 나라면 그게 꼭 세미 답안이 학교 답안하고 간단한 보장은 없어 오케이?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쓸 거 같아 길이가 있는 직선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행이동을 통해서 비의 범위에 따라 어떻게 된다? 얘네들의 개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나는 표현할 거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이것보다 B가 이 때 B보다 얘가 작으면 어떻게 돼? 0개잖아 이때는 1개잖아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2개잖아 맞지? 그 다음에 계속 가다 보면 이 점 지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2개가 생기잖아 아니 3개가 생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4개 생기잖아 그럼 내가 이걸 범위를 케이스를 나눠 놨다는 것 자체가 근거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하지만 답안은 뭐가 돼야 된다? 서술이 돼야 된다 서술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할 거 같아 얘네들 B의 범위에 따른 다른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이거를 나열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되는 거야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첫째 B가 이건 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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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그치 서로 다른 교점은 교점은 0개이다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나눠서 한 것 때문에 이거는 소술로 안 써도 돼 케이스를 나눈 거니까 어 그 다음에 둘째 B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어 0콤마 2 아 2콤마 0인가 2콤마 0으로 교점은 1개이다 즉 이 나열 자체가 나열 자체가 뭐야 대신 빠르게 나열해야지 나열 자체가 근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셋째 B가 어 B가 마이너스 2와 여기 지날 때지 어 마이너스 2와 0일 때 1대 어 얘네 교점은 교점은 2개이다 2개이다 자세히 안 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자세히 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이게 세 번째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B가 잠깐만 이거 잘못 맞지 0일 때 0일 때 어 얘네 그 다음에 교점은 그림에서처럼 그럼 그림은 뭐야 나 이건 안 그리겠다는 얘기야 이 두 개만 그리겠다고 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지 어 교점은 그림에서처럼 그림을 먼저 그릴까요? 뭐 나중에 그려도 상관없고 오른쪽에 그려도 상관없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처럼 세 개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B가 이렇게 하면 답안지가 많이 길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 학교 답안은 학교 답안 줄을 세면 안 돼 왜요? 학교 답안 줄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실제 답안지 요거 13cm 하고 상관없이 그냥 학교가 쭉 워드치듯이 나열한 거잖아 그거 그대로 옮기면 몰라 몇 줄 나올지 본인이 해 봐 그래서 요거 이제 구했다고 칠게 어 그래서 0과 4분의 1 1대 교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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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4개이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b가 4분의 1일 때 요 때 요건 특히 접하는 건 좀 중요한 거 같지 그치 접하는 건 중요한 거 같지 그래서 이렇게 하자 어 x가 x가 0과 요 이 사이에서 접하게 돼요 돼요 교점은 어 세 개이다 세 개이다 세 개이다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b가 4분의 1보다 크면 일때 교점은 여기다 그냥 축 쓸까 교점은 어 문장으로 써버렸네 이거 습관이 무섭지 문장으로 써도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케이스 나눴 땐 조금 요약식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 그래 2다 뭐 몇 줄 안 걸리는 거니까 다 쓰자 어 일단 교점은 두 개이다 교점은 두 개이다 따라서 따라서 b가 0 4분의 1일 때가 조건을 만족한다 어떤 조건이 문제가 세 개를 만든다는 조건 만족한다 선생님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나는 이 생각을 했어 사실은 근데 학교 답안은 좀 다르지 다르지 어 그러면 괜찮아 아 이 학교는 이렇게 써도 인정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만점이야 대신 이제 답도 맞춰야 되겠지 자 그럼 이때 자가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요 채점 기준표를 봐야 돼 근데 이 채점 기준표는 학교마다 채점 기준을 발표하는 학교도 있고 발표 안 하는 학교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발표 안 할 때는 자기가 풀이를 보면서 예시 답안을 보면서 단계를 적당히 나누라고 그리고 최종 답도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적당히 나눠서 그 비율대로 점수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채점 기준이 있는 학교니까 내가 일부러 채점 기준이 있는 학교로 결정했어 자 뭐라고 되느냐면요 직선 Y는 X 플러스 B를 Y축에 따라서 평행이동하면서 어 얘네들 B가 0일 때랑 여기서 접할 때 어 3점에서 만난다는 걸 보이면 3점이래 또는 그림 등을 통해서 두 가지 경우만 3점에서 만난다고 보이는 경우에 3점이 되는 거야 그치 어 그 다음에 B가 0인 경우에 어 셀점에서 만난다는 걸 기술했대 이거 약간 중복되는데 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B가 0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는 학교가 이거 자세히 못 쓴 건데 일단은 그림이든 평행이동이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부분 3점이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B가 0인데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찾았느냐가 3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접할 때 응 판별식 또는 어? 선생님은 판별식 안 썼네요 선생님은 이거 다 나열한 걸 가지고 따진 건데 어 그럼 이거 써주기를 원하는 거 같네 그럼 이거는 써주는 게 좋겠다 하면 그때 가서 자기 답안을 수정하면 돼 수정하는 연습을 하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거는요 나는 수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지금 케이스를 나눠서 내가 왜냐하면 선생님 답안지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야 혹시 내가 이 두 개만 딱 해놓고 나면 야 두 개에 대해서는 맞는데 딴 게 안 된다라는 거에 너의 답안은 안 들어있으니까 감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까지 많은 문제를 풀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선생님은 케이스로 나눈 거라고 물론 결과적으로 이 학교는 안 한 거야 어 다른 경우에는 안 됩니다라는 거가 답안에 포함 없더라도 이 학교는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런 방법이 없어 학교마다 채점 기준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출제자가 만들기 나름이야 만약에 내가 이 문제 똑같은 문제 가지고 어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면 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 학교의 스타일도 답안 스타일도 맞춰 가는 거라고 근데 대신 판별식 안 쓴 건 안 쓴 거는 조금 아쉬운 거지 하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요 판별식 안 쓴 거는요 다른 케이스를 다 논화하면서 아 이게 얘가 접하게 돼서 하면서 무슨 얘기야 이 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대신 판별식을 쓰는 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했구나가 보이면 점수가 나오는 거라고 또는 점수 감점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건 다른 케이스에 대한 것 때문에 선생님 봤을 때는 만점을 줄 것 같아 선생님이 작성한 거니까요 라고 하지 말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의문스러움은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같이 궁금하는 선생님들한테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 조건을 만족하는 비의 값이 두 개임을 보여도 무방함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10점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답만 쓰면 안 돼 대신 오야 하면 안 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두 개의 답을 빼먹지 않고 빼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왜 세 개인지에 대한 적당한 서술만 되어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책장 기준표가 없으면 없으면 풀이를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풀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교 예시 답안이야 그러니까 학교 예시 답안을 보라고 한번 읽어볼게 직선 Y는 X 플러스 B를 Y축에 따라 평행이동하면 B가 마이너스 2일 때 어? 수임이 쓴 거 그대로 써있네 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B가 0일 때 세 점에서 만난다 즉 무슨 얘기야? 이렇게 따져 가는 것 자체가 근거라는 얘기야 그렇지? 만나는 점의 개수가 갑자기 물론 점의 개수는 정수기 때문에 정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수라고 하는 이유는 0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안 한 거야 만나는 개수는 정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0, 1, 2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숫자 변화가 크게 일어나진 않는다고 갑자기 2였다가 뭐 5 이렇게 가지는 않아 대부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진 않는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있긴 있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야 높이가 같아 그럼 두 개였다가 갑자기 여기서 쫙 해서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수는 있지 그렇지 그런 특이한 케이스고요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야 선생님은 분류를 한 거고 학교는 그걸 그냥 서술을 한 거야 그 차이야 이렇게 서술을 해서 내가 구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거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중근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 D가 이렇게 돼서 4분의 1이다 이건 좀 아쉽다 이제 자기가 보완하는 거야 아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에서는 그래도 판별식 정도는 따지는 제스처를 해주는 게 좋구나 물론 선생님이 전혀 논하지 않은 건 아니지 나는 왜 생략한 거야 이거 접하는 거 물론 계산도 안 했지만 계산도 안 했지만 계산도 안 했지만 계산했다는 전제하에서 접하는 계산은 접한다는 말을 가지고 판별식 이용하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대신 대신 문제가 쉽다 보니까 문제가 쉬울 때는 이렇게 조금 판별식 정도까지 써주는 게 좋구나 그걸 자기가 이제 배워가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자꾸 늘려가는 얘기야 그리고요 세 점에서 만난다 하고서 또 이 바깥점은 또 안 했네 그거보다 더 크면 두 점이다 뭔가 약간 서수하다 만든 느낌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채점기준표가 없을 때는 염두리의 흐름을 보면서 아 평행이동으로 뭔가 얘를 짚어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B가 0일 때와 B가 4분의 1일 때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최종 답도 맞고 그럼 대충 보니까 한 4단계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대신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어 선생님 학교 풀이가 물론 이제 학교가 풀이를 발표할 때 다른 풀이 다른 풀이에서 발표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어 맞는데 완전히 다른 풀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제 그걸 알아 아 내 풀이도 논리에 문제가 없어 아 물론 자신은 있어야 돼 논리에 문제가 없어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채점해 주는 거야 왜 수학자 교수님들은 전문가야 전문가야 걱정할 필요 없어 대신 자기 풀이가 논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할 때는 그건 질문을 해야지 그렇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수님들이 보통 어 질문에 대해서 아 이거는 모범 때문에 네가 운 좋게 맞은 거지 논리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라고 해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빵점은 아니야 근데 이제 감점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감점에 대한 점수는 얼마인가요 그건 이제 단계로 따지는 거야 단계로 아까 단계를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까지는 맞았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풀이가 다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풀이가 다르다 보면 학교가 푼 거에 각 단계별로 점수가 있다라면 내가 푼 거에 풀이가 다를 경우에 거기에 대응해서 단계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이거는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점수가 여기까지만 맞았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한 학과는 한 교수가 채점해 왜? 기준이 채점기준표라는 게 있긴 하지만 다른 풀이 다른 논리적 풀이 나왔을 때 그 기준이 막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관되게 채점할 수 있게 보통 같은 학과를 이렇게 다른 세면 교수님한테 나눠서 주지는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와 다반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느낌이 뭐니? 실제 풀이하고 좀 다르게 했잖아 그치? 서술도로고 그리고 서술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이건 다반지 아니야 다반지 얘기 메모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비의 범 평행이동이라는 서술을 하면 좋겠다 비의 범위에 따른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다음같이 정리할 수 있다 뭔 인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번하고 3번도 해봐 선생님이 문제는 어려운 걸 안 넣었기 때문에요 2번하고 3번도 푸는 건 아마 빨리 풀릴 거야 그럼 다반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지 말고 본인도 써보라고 본인 거 하고 맞춰가면서 이렇게 수정해 가는 거와 내가 전혀 못 썼는데 다반구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하는 건 조금 느낌이 달라 그치? 어쨌든 간에 자기 손이 손이 노력이 들어간 게 흡수가 더 빠른다고 그래서 캐스가 너무 길어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 정리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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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